나는 일단 수염이지 뭐 아니 끝났어? 네 어제 끝났어요 새벽에 끝나가지고 수염 그럼 너 수염 밀 수 있어? 수염 그럼 너 수염 밀 수 있어? 수염 몇 싹 나죠? 어? 어머머머머 밀면 싹 나죠? 저 오늘 한번 뭐 밀어볼까요? 뭐 내년도 준비를 해야되고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수염 깎으려고? 지난번에 팬미팅을 하는데 팬들이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역시 경악하지 우리 아이돌로 만들어주자 지금 빈톤 아니야 밀어보자 어떻게 밀어? 어서 밀어? 여기서? 형 나 부탁해 어떻게 밀어? 어서 밀어? 여기서? 형 나 부탁이 하나 있어 여자들은 이거를 나 저기 저기 면도하기 전에 한번 살펴봐 마지막으로 한번 리즈 리즈 난 옆모습 응 응 하나, 둘 잠깐만 아 이거 잘라도 돼? 야 잠깐만 진짜 잘라도 돼? 난 솔직히 안 잘랐으면 좋겠어 리즈 리즈 진짜 간다 이게 41을 기른 거잖아 갑니다 오케이 어머머머 한번 해볼게요 와 근데 진짜 웬만한 사람 머리털보다 많아 바리깡 갑니다 벌써 벌써 밀어 바리깡 한번 해봐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 아픔 얘기 이렇게 미는 거야? 나 면도기 응 세상에 어머머머 저것도 비는 거 아니야? 응 천천히 하면 돼 움직이면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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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봐봐 굴속돈 고울 좀 주세요 고울 좀 주세요 나 지금 보면 안 돼 그래? 오 노 오 노 오 이야 시원하다 시원해 아 이상해? 느낌 이상해 오 약간 젊어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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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오 젊어졌네 확실히 한번 공개 하나 오 역시 봐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하하하하 아 이상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니까 여기는 탔는데 여기는 안 탔어 진짜? 네가 돌아오는 거야 네 웃음이 체험했을 때는 없었거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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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다른 사람이야? 아 나